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달에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. 주로 그 선물로 받아서도 안 좋고요. 또 여러분들이 해서도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그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히 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. 한해 그 운의 그 정 가운데 달로 이제 향하게 되는 그 중심 역할로서의 그 6월에 갖는 그 위치를 점술과 또 오행 그리고 풍수적인 시각에서 그 고려했다는 점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그 돈복 터지는 그 운세 전개를 위한 그 설명이라는 점 다른 영상과 크게 그 다르지 않습니다. 성장이나 그 발전 또 풍요를 그 1년 12달의 그 중간에서 이제 점점 그 하반기로 가까워지는 그 달로 원만하게 또 이어지게 만들려면 이때 우리가 그 주고받게 될 그 물건이 푸르름과 또 지속적인 그 번영의 암시를 담을 때 좋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암시와는 전혀 그 상극에 배치가 된다면 이건 그 좋은 게 아니죠. 이런 이유 때문에 선물하게 될 그 물건이 그 금속 재질이라면 이런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금속 재질은 그 6월 달에는 또 금극목이라는 쇠와 그 나무의 기운이 부딪혀서 상극이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. 우리가 돈 들여서 또 선물을 하게 되거나 또 물건을 주고받을 때 괜히 그 부정적인 암시를 우리가 선물할 이유는 없는 거죠. 주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에게 계속 부정적인 또 에너지를 유도하게 될 테니까요. 금속 재질, 칼, 가위 같은 물건 또 시계 뭐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은 그 깨지거나 또 꺾어지고 또 부서질 암시가 될 것들은 무조건 그 6월 달에는 피하면 좋습니다. 다루기 조심스러운 것들인데요. 또 잘 간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거울이라든지 또 자기 그릇의 그 재질 또 화분 모두 그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다리고 6월 달이라 그렇습니다. 또한 그 색상이 검거나 또 어두운 색이 된다면 또 그런 색이 절반 이상 그 들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든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푸른 그 성장의 암시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요. 이런 그 검은색은 성장의 그 암시를 그 약화시키는 가장 그 대표적인 색이죠. 이때 그 검은색이 암시하는 오행, 수 즉 물기온으로서의 그 역할만 또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오행상 그 겉모습은, 겉궁합은 수색목의 그 환경이 됩니다.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기계적인 그 상색만 갖추는 거죠. 내용에서는 에너지 균형을 그 생기가 아닌 무기력으로 이끌게 되는 속궁합은 아주 그 상극의 조합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 우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조소도 또 받았어도 안 되는 그 색으로 6월달의 검은색, 칙칙한색, 어두운색 꼭 기억하십시오. 6월달에는 그 무슨 물건이든지요.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요. 6월달에는 그 생기가 있고 또 밝은색, 푸른 그 성장을 암시하는 그런 색들에게서 크게 그 돈복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크게 그 돈복을 견인하게 됩니다.